아, 맛없을 것 같아. 아, 맛없을 것 같아. 아, 어떡하냐. 나 먹어볼게. 음, 맛이 왜 이래? 맛없어? 수 이상해? 어. 아, 여기 얼마 전에, 하여튼 여기 먹어봤는데, 여기 진짜 맛있더라고, 여기. 그게 좀 너무 비싸. 26,000원이야. 자, 일단 배주얼. 많이 먹어, 우리 마누라. 근데 이게 좀, 맛은 확실히 있는데, 나 이거 먹고, 다음날 똥만 헤어졌겠거든.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설사 오지게 버렸지. 빨리 먹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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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면 좀 이렇게, 소리내어 씹어야지. 이 음식의 맛도 잘 느끼고 그러는 거거든. 아, 이 주문제 조그맛 행위라 이거. 그래서? 어, 나 너무 맛있어 나 이거. 내가 해준 거보다? 그냥, 넌 오돌뼈에 해준 적이 없잖아. 야. 응. 이거 근데 오돌뼈. 그렇지? 오히려 안 먹는 고기지. 모르지. 난 무슨 고기가 하는지. 삼겹살에 붙어있는 그거 아니야? 아, 그 싼 마이 그 고기야? 그래. 근데 이거를 지금 2만 얼마씩 받는 거야? 너무 한 거 아니야? 아, 이거 빨리 신고해. 뭐야, 기미닭발 사장님이래. 아, 사장님. 맛있습니다. 맛있어가지고 오늘 또 시켰어요. 응. 아, 이거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나는, 유리가 해주는 게 너무 맛있어. 내가 유리 맛나기 전만 해도, 살이 이렇게 안 쪘거든. 유리 만나고 살 이렇게 찐 것만 봐도, 유리가 해주는 게 얼마나 맛있으면, 얼마나 또 많이 먹고 했으면 살쪘겠냐. 그치? 저기 오돌뼈 시켜. 아니, 김이 어디 붙었다는 거야? 목에? 잘생김. 뭘 야려, 뒤질라고. 아니, 뭐 자꾸 뒤질라고야. 피해봐. 겁나 못 피해. 피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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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 일이야? 우리 마누라 맛있게 맛있게 먹었어? 하지마. 좀 치울 때 진짜. 귀여워. 왜 이렇게 꾸중하게 있냐. 정신이니까. 하지마. 콜라가 좋아. 다 먹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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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먹던 거잖아. 먹어. 그냥 먹어. 생명이 닿은 콜라는 쓰레기보다 못 닿아. 버리지마! 내가 처치하겠다. 이 쓸모없는 콜라. 여기 콜라가 아니라? 여기 콜라. 신선한 놈으로 가지고 와. 미쳤어, 저거 진짜. 아, 빡쳐. 빡치지 마라. 아, 저거 갖고 와. 쇼핑백 커머.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왜? 귀찮다. 개 두드려 패고 싶다, 진짜. 니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또지. 노래야, 니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아, 좀 당첨. 나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버려, 가서.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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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뭐지? 빅토리만 한다. 콜라가 주워! 아빠야, 심화야 하자. 내가 가만히 앉아서 좀 그런가? 그럼 다음 피로 가야지.